한국국토정보공사 이들의 보다 많은 증산의욕을 북돋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남면 연기리마을에서는 군의자들이 앞장서 목화증산에 남자들은 퇴배증산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노는 사람이 없는 이 마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절믹운동을 벌여 모은 돈 18만원을 기금으로 700평의 밭을 사서 경제작물을 심어 많은 수박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군의자들은 틈만 있으면 공동작업으로 논의 피를 뽑아주는 등 김도매구 서로배 일촌을 돕아주어 잘사는 마을로 징송을 받고 있습니다